홍대의 파리 피플들이 모이는 여기는 이제 홍대죠 홍대의 파리 피플들이 모이는 신호래방이죠 기타 한 거 가져가 이때 그런 말을 했잖아 자켓에 기타를 내가 쳐야 된다고 아 나 마이크를 여기 그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리고 보라색 그거는 추가 어떡해! 아니 그만해 그냥 보라빛 보라빛은 가운데 빨간색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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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락커 한 번 탄생합시다 락커로 변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 태어난 최강찬의 독준입니다 준비됐어? 아 아 준비됐네 가보자 아 음정 지킹어내야 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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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보면 영광의 길 나의 시부티도 안 다가가기 사랑이 생산되고 사랑의 불어난 듯 널 말해 버리면 진짜 바라나 봐도 날 거기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! 자 이번에는 슬픈 노래로 가보죠. 이번에는 세 개요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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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내 사랑 자 마지막 순서 여러분들 아쉬울 수 없죠? 그럴 수 없을까 이 곡은 저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나로마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쉽게 귀찮으니까 너무 좋은데 내 걸그로 감소 이상의 상수기에 너만 봐야되며 이런 내 모습 어디에 감싸세요? 내 아무리 너비는 나이 막 이만해 남녀빛이 남녀빛이 그 정도는 Ậ 2, 3, 4, 2 1, 2, 3 Whee h 대단한 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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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행복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을까? 오늘 공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를 잃었고요 역시 혼대는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다음을 기억합니다 내 양말을 신을래? 아니요! 이게 티예요? 뭔가 찡이 있는 악세사리는 다 가져왔어 오늘 난 이제껏 23년 동안의 정인에 벗어날 것이다 새로운 이름을 창조해야겠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솔로 그룹명 천상천하 유아독존 조카다이 혼자 찰 수 있어 채 주세요 난 래커니까 체인을 앞으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래커라면 살이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? 살 찢인 거 같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형광은 래커와 어울리지 않아요 1시간 만에 완전 많아 안정기는 낙지에 달고기 두꺼워같네 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 난 오늘 23년 났는데 얼굴을 벗어만 정말 삐뚤어져도 괜찮은데 그게 나니까 내 인생처럼 비말은 나요 이 여자 누구예요? 여자였어? 좋아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지? 하하하하하 시작하지 마 나 오는 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